와 진짜 같다. 한번 설명을 해줘 봐. 어떻게 한 건지. 그 수지 점토했다가 색 섞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스크래퍼를 이렇게 살짝 그어가지고 물감 친 거야 페이스 페인팅 물감. 야 근데 진짜 다친 거 같아. 이게 특수분장 그런 거잖아. 그치. 여기가 살짝 찢어졌어. 네가 그냥 처음 해본 거지 이거. 처음 해본 건데 이렇게 잘했어. 여기 색이 진짜 잘했어. 그래도 잘했네. 아빠가 이제 이거 유튜브로 지금 올리겠지만 사람도 이거 보고 놀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하여튼 잘했어. 우리 딸 첫 작품. 아프겠다. 아프겠다. 신기한데. 사실감 나. 오케이 다음에 또 또 어떤 걸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고. 요거는 유튜브에 올려서 영상 공유합니다. 요거 진짜 같아. 요거 밑에 갈라진 거 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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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